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국 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죽어가는 이방 민족을 위하여 다우를 부르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21세기 죽어가는 영원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오니 연합하여 하나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참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세계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흥에 복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걸어가신 예수님의 몸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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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